자, 출발은 요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말찍고 놓고 갈게요. 자, 2만원 갑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2만원, 나이스! 3만원 돌아빈거에요. 매진이 몇십만원, 매진이 몇십만원, 매진이 몇십만원, 매진이 몇십만원, 매진이 몇십만원, 매진이 몇십만원, 낮게 나와도 드릴 수 없는 자격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십시오. 청소기 100% 되고요. 자, 밀레거든요, 밀레. 고기를 밀레인데, 자, 여러분, 돈을 다 주고 가졌을거에요. 자, 요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2만원을 타고 가볼게요. 가격 하시죠, 밀레. 2만원 갑니다. 2만! 2만! 자, 이게 3만원을 가실 때가 내가 안 빌어놔야겠어요? 얼마죠, 이게? 3만원 부터 시작해요. 아, 2만원. 자, 반갑니다. 1만원 갑니다. 1만원 갑니다. 1만원 갑니다. 1만원 갑니다. 1만원 갑니다. 2사람, 3사람. 2만원! 2만원! 이거 산산실만원 안으로 못사요. 2만원 갑니다. 2만원 갑니다. 2만원 갑니다. 3만원 갑니다. 4만원 갑니다.